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That Time You Killed Me 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구요.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및 기본 세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 곱하기 4 판이 3개가 있구요.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합니다. 선 플레이어는 과거 여기에 포커스 말 배치해 주시구요. 자기 말을 오른쪽 아래 1개씩 3개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자기 앞에 배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플레이어 역시 포커스 말 미래에 배치해 주시구요. 말 3개 오른쪽 아래 배치해 주시면 되고 남은 말 자기 앞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목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자신의 말을 옮겨가면서 상대방 말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신의 턴이 끝났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상대의 말이 최소 두 곳에 없게 된다면 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이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에 있는 상대방의 말을 없애면 승리하는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선 플레이어 먼저 이 포커스 말이 있는 곳에 있는 판에 자신의 말을 움직여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로나 세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은 안되구요. 하나 둘 이런식으로 이동하고 끝내도 되구요. 아니면 하나 둘 이런식으로 이동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 이동하고 턴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상대방이 앞에 있다면 앞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또 한번 둘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구요. 상대방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밀려난 이 말은 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빼놓으시면 되겠구요. 자 이와 같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에도 전부 다 밀려납니다. 자 하얀색 플레이가 이렇게 민다면 같이 밀려나서 맨 끝에 있는 하얀색 자신의 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이런식으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자 아니면 이런것도 가능하겠죠. 자 하나 둘 이런식으로 해서 두 액션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하거나 상대의 말 혹은 자신의 말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갔다 하는 시간여행자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같은 시대에 같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타임 패러독스가 일어나서 두개의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에서 과거에서 자신의 말을 똑같은 칸 이렇게 이동한다면 타임 패러독스가 생겨서 두개의 말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타임 패러독스를 이용해서 상대방 말을 밀어서 타임 패러독스를 발생시켜서 말을 없애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간 이동을 하는 건데요. 자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말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같은 칸으로 이동이 되는데 만약에 같은 칸에 말이 있거나 하면은 이동할 수가 없겠죠. 비어있는 칸이 있다면 자 그곳에서 자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액션이구요. 마찬가지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말을 이동시키는 액션 일액션 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자 현재에서 미래로 간 다음에 그 말을 이렇게 한 칸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투 액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올 때는 자신의 액션 말이 그대로 옮겨지지만 반대로 미래에서 현재 또는 현재에서 과거로 갈 때는 자신의 복제 말을 놓고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 있는 자신의 말을 이렇게 현재를 이동하게 되면 미래에 원래 있던 곳에 이렇게 복제 말을 하나 배치를 해두고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턴에 복제하는 행동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는 자신의 포커스 말이 있는 곳에서 말을 두 번 액션을 다 끝냈다면 자신의 포커스 말을 다른 시대로 옮겨 놓고 턴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순 없구요. 현재 놓여진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 놓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 플레이어 역시 자신의 포커스 말이 있는 곳에 있는 말을 두 번 액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복제 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구요. 복제 말을 다 올려 놓은 경우에는 더 이상 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 액션 끝난 다음에는 다시 자신의 포커스 말을 다음에 어느 곳에서 할지 미리 배치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턴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턴이 끝났을 때 세 군데 중에 두 군데 상대방 말이 없다면 지금 마무리한 플레이어의 승리로 끝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 하얀색 말이 없기 때문에 검정색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that time you killed me 라고 하는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은 시간을 테마로 했다는 점도 굉장히 특이하구요.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자신의 말이 두 개 겹치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그 발상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의 그 능력에 따라서 상대가 너무 잘한다면 그 잘하는 플레이어는 자신의 이 말을 한 개나 두 개 세 개까지 이렇게 빼고 플레이를 하면 서로 비슷하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서 재미있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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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